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불발되면서 중동발 지정확족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유가가 반등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는 0.37달러 오른 배럴당 78.4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조선주와 해운주, 정유주 등 관련 섹터의 움직임에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HBM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반도체 인력 400여 명을 투입합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3E 12단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목표로 최근 100명 규모의 TF팀을 조직하는 남편 HBM4 개발팀에 300여 명을 배속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작년 글로벌 아이비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수조사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총 9개 사에서 2,112억 원에 달하는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아이비에 대해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하고 공매도 전선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7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는 고용시장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 밸리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지난 3거래일간 매일 1%가 넘게 올라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공개됐던 미국의 4월 비농고용지표에 이어서 또 간밤에 발표됐던 4월 고용 추세지수 ETI가 둔화세를 보여주면서 올해 첫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또 이런 분위기 속에 빅테크주들 역시 강세를 보여줬죠. 간밤 마이크로는 4.7% 그리고 엔비디아와 메타가 각각 3% 이상 크게 올라줬고요. 어닝 시즌은 어느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디즈니와 우버가 각각 2.5% 그리고 3.3% 올랐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과연 휴장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시각 1.7%가량 상당히 높은 상승 탄력이 지금 가해지고 있고요. 2720선을 돌파한 코스피입니다. 오늘 시작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거래일 외국인이 나 홀로 시장을 이끌어줬던 코스피. 오늘은 기관까지 가세한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 홀로 현재 매물 팔아내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현재 이 시각 코스닥. 마찬가지로 빨간불 켜면서 0.8%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870선을 돌파해서 872선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나란히 현재 지금 매물을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이 나 홀로 매도 5위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 우리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대지수가 모두 빨간불을 켜주면서 기분 좋게 우리 시장 다시 돌아와줬는데요.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섹터는 역시나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도체주가 기다리고 있겠죠.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비관론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왔었던 베어드가 현지 시간으로 6일 간밤에 낙관 전망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베어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마이크론에 대한 매수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애널리스트 트리스탄 게리는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걸쳐서 앞으로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가파른 가격 인상폭을 보여주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오늘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장은 제가 바닥을 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미국 시장이 올라가도 우리나라 시장이 떨어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도 빠진 건 아니었는데 금리 인하 소식이 지연된다는 소식 때문에 불안하고 그러면서 바닥을 제가 쳤다고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겠죠. 이제는 좀 믿겠죠. 제가 시장을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4월 18일 날이었습니다. 그날 양복이 나오면서 아침 방송에서는 그냥 강하다, 좋다 정도만 얘기를 했고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에서 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란톡방에서도 시장 바닥 쳤으니까 매수해야 된다고 도배를 했어요, 제가. 제가 그렇게 강한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궁금하면 거기 증거자료도 제가 딱 캡쳐를 떠났는데 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4월 18일 날이 어땠는지 자, 이날이었습니다. 코스피 이날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때가 진짜 바닥이 맞죠. 근데 웃긴 게 제가 그때 바닥이라고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4월 18일 날 이날 바닥이다. 이걸 가바닥이라고 해서 가짜 바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왜냐면 진바닥은 아니고 진짜 바닥과 가바닥 근데 이거를 1차 바닥, 2차 바닥 왜냐면 1차 바닥을 찍고 속임수 주고 도로 깨지는 수도 있어서 근데 바닥은 바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 1차 바닥, 진바닥은 아니지만 가바닥, 이게 바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가바닥이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거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형을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짝꿍댕이를 여기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2차 바닥이 바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고점에서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와서 이게 진짜 바닥인 2차 바닥이 나온 거다. 이거 바닥 친 겁니다. 이게 4월 30일 날이에요. 4월 30일, 아 29일 날, 29일입니다. 4월 29일 날에 여기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녁 방송에서, 공개 방송에서도 대놓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대충대충 이렇게 맨날 바닥 쳤다 얘기하는 전문가 아닌 거 아시죠? 안 좋을 땐 안 좋다고 얘기하고 좋다면 좋다고 얘기하는데 한 번도 그런 표현을 하지 않다가 4월 18일 날, 이 날, 양복 나오길래 이거는 이제 바닥을 쳤다.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노란톡방에 있는 분들한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진짜 바닥이 맞죠. 근데 이렇게 바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종목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다들 불안해서 바닥인지 아닌지 또 떨어질까 봐 다들 주식을 팔거나 또 손절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때가 바닥을 쳤다라고 공개적으로 강하게 얘기했을 때가 이달이 4월 18일이고 그리고 최근에 4월 30일 날에서는 제가 이때 4월 22일 날쯤에서 또 공개 방송에서 우리나라 또 진바닥은 언제 나올 거냐 늦어도 29일까지는 나올 거다. 이게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날이 나올 거다. 해가지고 이제 미리 미리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29일 날 됐을 때 바닥 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29일 월요일 날 이것도 마찬가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돌아서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죠 이제. 왜냐하면 이때 이후로 지금 일로 저점이 깨지거나 일로 내려가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 이 시장을 이렇게 눌러놨던 거는 바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 한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그 얘기는 곧 바뀔 겁니다 했는데 미국에서 금리 인하론이 또 다시 얘기가 나와주면서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휴장일 때 열심히 올라갔는데요. 올라간 거 보면 어떻게 올라갔느냐. 나스닥이 역사적인 신고점이요. 16,5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16,349니까 이제 한 100포인트만 더 올라가면 이제 정확하게는 한 200포인트 올라가야 되네요. 200포인트 정도 올라가면 역사적인 고점이고 그리고 이건 고가로 기준해서 그렇지 종가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16,449 정도 될 거예요. 한 100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종가상으로는 100포인트 남았고 고점 기준으로는 200포인트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16,000을 돌파 안착을 했고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얘는 역사적인 고점이에요. 그럼 우리로 따지게 되면 역사적인 고점은 코스닥으로 따지게 되면 이거는 좀 의미는 안 맞지만 그래도 여기 16,000은 아니, 16,000은 넘어가야 될 자리인 거고 코스피 기준으로는 2,800이 문제가 아니고 저기 3,300을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스닥이 저기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참 못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죠. 싸니까 종목들이 만만합니다. 거기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부르짖었던 거는 IT가 제일 만만하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HBM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웃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 공개 방송에서 다나와 사이트를 하고 있어요. 컴퓨터, 용산 거기 나오는 메모리 반도체 디램 가격 제가 분석까지 해주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거를 제가 초등학교때부터 그쪽은 계속 맨날 봤었던 지금은 잘 안 보죠. 지금은 안 보지만 어릴 때는 디램 가격 그거 이제 변동되는 거 그거를 많이 봤었는데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는 HBM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쌓을 거다 그러는데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했고 디램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할 거다. 그래서 다나와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 디램 가격도 상승을 하고 하고 있고 이미 거기서 2, 30% 벌써 올라왔더라고요. 한 번 오르면 제가 이거를 거의 20년 동안 분석을 해본 결과 계속 상승을 합니다. 당분간 계속 상승을 할 거예요. 즉 저는 디램 가격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뉴스가 지금 오늘도 어저께도 나왔던 기사가 디램 가격 상승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수요가 많은데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공급도 많아야 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어쨌든 디램 가격 상승을 할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 IT 섹터들이 다 좋은 거고 그래서 오늘 리노공검 한미반도체 이우테크닉스 이수테페타시스 PSK홀딩스 PSK 등등 얘네들은 신고가 패턴들인데요. 잠깐만 보여드리면 일단은 지수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대장이죠. 하이닉스 오늘 거의 4% 가까이 강하게 움직입니다. 더 갈 거예요. 아마 이따가 더 얘기하겠지만 삼성전자 오랜만에 머리를 들었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의 신고점 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핑계는 금리이나 하겠대요. 뭔지 알지 모르겠지만 하긴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움직이죠. 그러면 코스피도 2800 돌파한 척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또 못 갈까 봐 불안해서 던지고 있는데 제일 안전한 거는 IT 부품주다. 오늘 보면 개인 투자 아침부터 7800억 던져내죠. 코스닥도 던져내고 외국인들만 열심히 사죠.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3천억이나 사네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지수 6이 넘어갈 것 같은데 2,779 전고점 자리 돌파를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우리나라 시장이고 IT 부품주들은 일단 신고가 패턴들 PSK 홀딩스부터 한미반도체 다 양호해요. 다 양호하고 움직임도 좋고 뭐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대웅주 쪽에 아까 삼성전기도 맞지만 삼성전기도 여기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고 지수는 더 상승을 해줘야 되고 못 갔던 종목들 예를 들어서 하나 마이크론 원익 IPS 이런 애들 못 갔던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 미코가 급등을 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이제 보일 겁니다. 오늘 안 움직인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이 알아서 올라가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가 늘어도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도 사주고 주식도 사주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 있던 애들도 오늘은 안 간다 뿐 오늘 가는 애들도 있고 못 가는 애들도 IT 섹터라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CXL, 온디바이스, AI, 뉴로모픽, HBM,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나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던 애들이 갑자기 미코가 급등한다고 이걸 불화하지 말고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찾으면 되겠죠. 신고가 패턴 좋고요. 바닥에 있는 IT 섹터들도 순환매로 좋고 지수는 다시 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 결국은 대마불사, 기승전, IT 계속 이쪽을 공략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 짱표죽 종목 시간입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요. 먼저 4월 18일에 짚어주셨던 가바닥 그리고 29일 월요일에 짐바닥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죠. 역시나 전문가님 말씀이 적중했습니다. 또 나스닥은 역사적인 고점을 현재 200포인트가량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IT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점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창구 현재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 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먼저 오늘짱 표적 종목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짱 표적 종목 마찬가지로 주성 엔지니어링 단골 종목이 나와졌네요.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오늘짱에서의 흐름 보자면 상당히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3%가 넘게 올라주면서 35,45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IT 섹터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성이 오늘은 어떻게 공략을 해볼까요? 지난주에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여러분들이 놀라서 방송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여러분들이 불안해할까 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공개방송에서 게일라 공개방송에서 또 얘기를 해드렸는데 장 끝나고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샀습니다. 기관들도 많이 샀어요. 그리고 금융 투자도 많이 샀습니다. 걔네들이 왜 그걸 많이 샀을까요?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적 분할에 대한 얘기는 나쁠 게 없어요. 그냥 좋은 호재로 봅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에 대한 얘기는 원래는 물적 분할에 대한 얘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증여를 하기 위해서 물론 증여 이슈도 있지만 자식한테 증여하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주력 사업은 태연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태연강의 비중은 매출 비중이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90%가 넘는 거의 93%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는 인적 분할을 해서 전문성을 더 강화를 하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주주들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태양광 부분들은 저는 앞으로 이쪽이 좋아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조금 얘네들은 빈약하죠. 그래서 제가 가지치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마토가 됐든 사과나무가 됐든 우리가 가지치기라는 이유는 뭐예요? 얘네들은 좀 더 열매를 그렇죠? 더 튼실하고 또 강하고 많은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거를 이제 기업을 좀 더 건강하고 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주성 엔진 여행은 나쁠 건 없어요. 물적 분할을 하는 부분들은 이제 주성 홀딩스의 자회사로 비상장 회사로 들어간다 그랬죠. 중요한 거는 다 설명을 지난주에 다 해드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들어왔는데 지금 IT 섹터들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주성 엔진 여행은 HBM 관련주란 말이에요. 삼성이나 하이닉스 공장이 들어가는 그리고 그런 이제 전공정 장비의 4대 천황의 또 그러니까 IT 부품주의 1등을 뽑는다 그러면 과거에서는 주성 엔진이 그냥 1등으로 뽑혔는데 지금은 여러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5위권 안에는 들어요. 그래서 세 손가락 안에도 들고 그래서 IT 장비주들이 지금 다 강하게 움직이는데 주성 엔진이 못 갈 일은 없고 그래서 뭐 앞으로 유리기판으로 엮이든 아니면 전공정 관련주로 엮이든 HBM 관련주로 엮이든 뭐가 엮이든 간에 주성 엔진 여행은 좋을 호재들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인적 분할이다, 문적 분할이다 이게 이제 헷갈리니까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매도하자라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회사 입장에서는 3만 5천 305원에서 오늘부터 사면 보상을 안 해줍니다. 전날까지 샀던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서부터 사는 사람들은 나는 그러면 나는 사봤자 어차피 떨어져도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나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3만 5천 305원 저는 그러면 이제 해당 사항 없으니까 불리하겠네요. 그럼 개인적으로 안 살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 내가 샀던 가격보다 떨어졌네. 나는 그러면 회사에다가 나는 보상 신청해야지. 이거 뭐냐, 매도할 테니까 3만 5천 305원 주세요. 그러면 그게 500억이 넘어가면 얘네들이 분할이 안 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이거를 시가총액 1조 7천억인가 1조 4천억인가 그래서 500억 만약에 이게 계속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얘네들 분할을 못해요. 그러면. 그런데 회사는 지금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증여도 해야 되고 자식한테 증여도 해야 되고 회사도 키워야 되고 어쨌든 이거를 지금 회사 덩치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니까 나눠가지고 전문성을 더욱더 강화를 해서 둘 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무럭무럭 키우려고 하는데 분할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실패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회사는 뭔가 있다는 거죠. 3만 5천 305원에 사람들이 던지지 않을 만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던지겠어요? 그 가격보다 떨어지면 던지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천 원이 더 싸네. 그러면 회사한테 매도 청구권을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내면 되는데 회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가 강하게 뛰어올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거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텔 쪽에 북미 쪽에 뭐 이쪽에 지금 장비 납품할 이슈도 지금 소문만 있는데 유리기판 소문이 있는데 그 이슈가 이제 터지게 되면 강하게 움직일 거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사겠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IT 섹터들 뭐 디램 가격 상승하고 그러면 다 HBM 수혜주 다 움직일 만 하니까 움직이는 거겠죠. 지금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저는 저것도 어쨌든 전날 개인 투자자들이 왜 매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날은 정말 매도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여튼간 지금도 저는 이게 신고가 패턴이라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슬슬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나왔고요. 사실은 원래는 하나 마이크로를 갖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사더라고요. 결론적 이거였어요. 갑자기 기억이 났네. 원래는 하나 마이크로를 가지고 나오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싸잖아요. 미코 올라가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주성 엔지를 봤더니 JP모건하고 메릴린치가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뭔가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뭐 느낌상 그 소문 인텔 쪽에 유리기판을 납품하고 있다는 그 소문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래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신빙성이 있어서 어쨌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가져가면 되고요. 가육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이슈로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 우려하시는 분들 몇몇 계셨는데요. 오늘은 무사히 주가 회복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매수가는 궁금하시겠지만 저희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4월 29일과 4월 30일에 하나 마이크론 매수가는 2만 7,700원으로 동일했는데요. 이날 2.5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5월 2일 YC캠 2만 8,950원 말씀 주셨는데 무려 26.77% 25%가 넘어가는 높은 시세 분출을 보여주면서 목표가를 3만 3천원 말씀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459.44%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종목 상황들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주성 엔지니어링 하지만 주가가 저번에는 다소 조정을 받았던 반면에 이번에는 다시 궤도에 오른 주성이죠.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는 과연 어떻게 될지 저희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자 전일날 3만 3천원에 말씀드렸는데 400원 차이로 안 들어왔지만 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괜찮다 그랬잖아요. 이미 지난주 그 미적분할 얘기 그게 목요일날 장 끝나고 나왔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아침에 휴장 들어가기 전에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차트를 보면 그날 지금 흔들었다가 지금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니면 가요 전략은 이따가 드리겠지만 외국인들 이렇게 많이 샀어요. 봐봐요. 지금 개인 투자잘만 던지고요. 외국인들 10만 주 들어오고 기관 투자 18만 주 들어오고 금융 투자가 14만 주 5월 3일 지난주 금요일날 사모펀드 들어오고 연기금도 못지않게 대출기적중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이 주체가 많이 산 게 이쪽이죠. 사모펀드는 이거는 그냥 몰라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지금 매수가 돌아왔다는 거는 이게 악재가 아니라는 거는 수급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날 던졌던 개인 투자자들이 왜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금이 묶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게 싫었던 것 같은 느낌인가 이걸 악재라고 보고 던진 사람들은 얼마 안 되고 그냥 지금 당장 거래 정지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차트 모양은 양호하고 전날은 가격이 안 들어왔죠. 안 들어왔지만 전전전 그렇죠. 지난주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얘기했을 때 싸게 산 사람들은 3만 2천원 그 다음에 3만 2천 7백원 비싸게 산 사람들은 3만 5천원인데 수급이 좋습니다. 오늘 공략할 가격은 이따가 다시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급등명중 종목 SK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이걸 계속 읽어드리는 이유는 제가 추천하기도 했지만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는 계속 분석을 해줘야 돼요. 얘네들이 죽으면 IT도 죽고 시장도 죽고 다 죽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죽을 수 없고 일본도 죽어야 되고 중국도 죽어야 되고 미국도 죽어야 되는데 걔네들은 지금 상승장이에요. 역사적인 고점을 또 도대체 돌파하려고 강하게 움직입니다. 우리나라도 상승장입니다. 여러분들 안 믿을 거라 그랬죠? 근데 상승장이에요. 웃기지만 상승장입니다. 우리나라 상승장인데 다른 나라보다는 좀 모자란 상승장이죠. 그래도 상승장입니다. 근데 그중에 제일 안전한 게 IT다. 왜냐? 앞으로 미래가 50년이든 100년이든 우주항공모함 날아다니고 로봇들 뛰어다니고 그런 세상이 올 거기 때문에 반도체랑 IT가 계속 작년이 재작년인가요? 채치 PT가 쏘아올린 인공지능 채치 PT로 인해가지고 계속 IT의 발전이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강연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렇죠. 이번 주 또 5월 11일 날 또 강연에도 있어요. 토요일 날 그때에서도 궁금하면 오시면 또 또 IT 얘기하겠죠. 계속 지금 작년 6월달에서부터 계속 IT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작년 6월달 강연에서부터 그냥 IT만 얘기합니다.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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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당시 제주반도체 얘기했던 건데 엄청 갔죠? 600% 올라갔죠? 주성엔진이 바톤을 이어받고 있는 중이고 주성엔진이 또 신고가 넘어가면 이거 이제 4만원 5만원 6만원 가면 얘 다음으로도 넘어가는 또 뭐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다시 하이닉스로 넘어가서 어쨌든 시장은 저는 계속 우상향으로 보고 있고 하이닉스도 20만원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요. 올해 연말까지 30만원 한 번 달리면 포스콜딩스 과거에 한 번 무지는 거 봐봐요. 한 달 만에 그냥 몇백 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30만원 찍으려고 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20만원은 언제 갈 거냐. 이게 관점인데 나스닥이 조금만 올라가면 200포인트만 올라가면 역사적인 신고점이니까 하이닉스도 20만원 찍는 데는 얼마 남지 않았나라는 예상을 해보겠고요. 수익률은 56.9% 더 가져가시면 되고요. 다음은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 원래는 오늘 표육 종목을 얘를 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작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가 81.6%고 얘는 바닥 종목이 아닙니다. 신고가 패턴이에요. 지금 강하게 움직여지는 리노공업이라든지 PSK홀딩스라든지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얘네들이 다 신고가 패턴에 준하는 애들인데 지금 강한 애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 고가에 떠있으니까 5% 6%가 잘 움직이죠. 바닥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바닥에다가 움직이는 거는 미코 태성도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데 신고가 패턴은 아니지만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쪽 하나 마이크론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은 얘는 뭐가 장점이냐면 일단 신고가 패턴인데 신고가 패턴인데 고가에서 많이 빠져있는 바닥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코처럼 조만간에 이렇게 튀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갖고 오려고 했으나 미코처럼 갈 것 같아서 얘를 추천하려고 했으나 주성인지롱 바꾼 이유는 얘는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안 들어옵니다. 아침에 안 들어왔어요. 지금은 3만 8천주 들어왔는데 아침에는 안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오니까 올라가겠죠. 어쨌든 최근에 지난주에서 샀던 사람을 기준으로는 2.5% 수익인데 기다리세요. 조만간에 10% 확 급등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10% 급등을 하고 얘도 신곡점으로 돌파가 되면서 역사적인 고가를 돌파를 하게 될 겁니다. IT는 계속 좋아져요. 올해 내년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한 2년 올라가요. 최소한 1년 동안은 상승을 하고 중간에 추춤한 다음에 2년 동안 상승을 하면 디램은 원래 그래요. 디램 가격은 그래서 그 디램 가격이 상승에 맞춰서 2년 내내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올해 안에 고점을 한번 돌파를 할 겁니다. 잘 갖고 있으면 되고요. 다음은 가온칩스 온 디바이스 AI 관련 줄 올라갈 때가 됐는데 좀 약하네요. 보유하신 분들은 잘 갖고 있어도 될 것 같고 195% LIG NEX1 방산 줄 오늘 IT 줄이 강하니까 오늘 좀 의기소침하긴 하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비중을 적당히 해서 계속 갖고 가셔도 되고 다음은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IT가 너무 강해서 주춤거리고 있는데 사실 전력 테마주는 여전히 강하죠. 그래서 전력 테마 전력 테마 강한 이유도 바로 인공지능 때문에 반도체 전공적 후공적이 강한 이유도 당연히 인공지능 때문에 인공지능 섹터들이 강하다 보니까 방산 주도로 오늘 잠깐 쉬는 것뿐 이 IT 섹터들이 좀 주춤하면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나쁜 건 아닌데 당분간은 좀 주춤주춤 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은 PSK PSK 좀 전에 봤었던 현대로템하고 차트가 비슷한데 얘가 이제 이번 타이밍에 움직여야 될 IT 섹터죠. 양호합니다. 53.7% 수익률 다음은 세경아이테크 IT가 지금 강하니까 국가를 돌파하려고 그러죠. 핸드폰 부품주인데 지금 애플도 이슈가 좋게 나가고 있고 삼성 핸드폰이 그렇게 잘 팔린답니다. S24 그렇게 잘 팔린다 그러게 기사가 그래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잘 나왔답니다. 잘 팔리니까 돌파 돌파되겠죠. 가져가셔도 되고요. 다음은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제가 이거 고가에 떠있을 때 100%나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에 떠있어도 괜찮다. 또 넘어갈 거다 그랬는데 이제 모양 잡고 있으니까 하이닉스 넘어갈 때쯤 되면 같이 넘어갈 것 같아요. 한 번 넘어가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달리는 거죠.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것 같습니다. 보유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PSK 홀딩스 얘도 강하죠. 얘도 조만간 넘어가겠죠. 얘도 30%대 수익이고 다음은 YC캠 이게 이제 최근에 불기둥 급등주처럼 갈 수 있는 종목이 얘다라고 얘기하면서 드렸던 각도를 봐봐요. 각도가 서있잖아요. 그래서 매매 패턴으로 여기서 추천해서 드렸던 건데 확 하고 움직이면서 하루 만에 하루 만에 26.8%의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달성을 하고 주춤거리고 눌리지만 죽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한다면 또 올라갑니다. 그런 패턴이에요. 우상향으로 이렇게 열려있는 그래서 이런 이제 강한 패턴도 있고 이런 매매 패턴도 있고 주석이처럼 이렇게 신고가 패턴인데 주춤거리는 애들도 있고 미코처럼 바닥에 딱 급등한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 마이크론처럼 바닥에 있다가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애들도 있고 IT 섹터든 다 같이 한가족이기 때문에 다들 좋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오늘의 패턴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자, 이게 이제 가격이 이제 33,000원은 이제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수급 봤죠? 그리고 일단 매수 가격은 35,000원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비싼 가격이 지금 제가 추천했던 가장 비싼 가격이 35,000원인데 이제 안 내려올 것 같아서 전일 개인 투자자들이 다 털렸고요. 던졌죠. 다 던지고 나서 지금도 아마 불안해서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산 것과 지금 미코서부터 지금 IT 부품주들 강세의 흐름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의 흐름과 그리고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얘네들이 생각 없이 사지는 않을 것 같고 봐봐요. 메릴린치 JP 모건 지금 얘네들이 매수세사로 지금 들어오죠?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11만 주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데 저도 왜 들어오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북미향 인텔 쪽 인텔 쪽에다 유리기판을 지금 납품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근거 없지는 않고 많은 증권사에서 아니면 여기저기에서 아니면 누가 막 주담과의 통화를 위해서 막 물어봤대요. 그런데 극비 상황이라 알려줄 수는 없고 아니다라는 얘기는 안 했답니다. 그런데 뭔가 지금 그쪽으로 이제 왜냐하면 기술은 있으니까 얘들이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조만간에 그런 소식이 터지게 되면 이렇게 돌파가 되겠죠. 돌파하게 되면 계속 갑니다.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이오텍클릭스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한번 돌파하게 되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파가 언제가 될 거냐가 관점인 거고 그런데 오늘 수상하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그래서 오늘은 3만 5천원 3만 5천원에서 내려오면 다시 한번 공약을 해보시고 더 조정받으면 사면 되는데 지금 수급과 시장 분위기와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는 미국장 따라가려면 조만간에 2,800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도 계속 돌파가 되면 그 다음은 2,900에서 3,000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2,800 돌파가 되면 그러면 주사항 인지능도 이제 이 바닥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나러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3만 5천원에서 공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공약을 해보시고요. 그래도 물적 분할 인적 분할 거기에 놀라지 마시고 저는 호재로 봅니다. 악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악재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승계하기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 게 아니냐 그럴 텐데 기관들이 열심히 샀고 외국인들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많이 올릴 수 있을 종목으로 그리고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정도 하는데 IT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이런 걸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더 가야 됩니다. 이거 1조 7천억 하면 안 돼요. 더 가야 됩니다. 이거 몇 조는 더 올라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하이닉스도 제가 100만 원 간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뻥이 심한 것처럼 보이니까 어쨌든 저 신고점은 돌파를 하기 위한 신고가 패턴이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 포함 놀이려는 사람들도 주성 엔지니어링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표혁 종목 또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해서 오늘 짱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봤습니다. 매수가가 3만 5천 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방송 중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상담에 앞서서요.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상담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절대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봐야겠죠. 첫 번째 종목 굉장히 익숙한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다 같이 볼 텐데요. 매수가가 3만 5천 9백 원이고요. 보유 비중이 10%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의 흐름 보겠는데요. 현재 시각 6% 가까이 굉장히 높은 상승률 보여주면서 4만 1,300원 선에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수익 구간이고요. 현재 15% 가량 수익 보셨는데 여기서 수익 실현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이수, 페타시스 차트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이게 2022년도 11월 21일 날 수익률이 672.4% 6,020원에 추천했어요. 이 방송에서 지금 제주반도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수익 베스트 5 중에 1등이 제주반도체 2등이 이수, 페타시스 거든요. 제주반도체는 781.1% 780% 수익이고 이수, 페타시스가 670% 수익인데 저는 이거 더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 하이닉스 삼선증자가 선봉장이 달리고 있죠.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피도 강하고 이거 돌파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수퍼스 이미 2,800 돌파가 됐었어야 돼요. 지금 2,900을 가냐 안 가냐 이런 싸움에서 나스닥이 신고점 덜파하면 우리나라도 3,000 돌파하고 3,300 가냐 안 가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두 단계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겁낼 게 없는 거죠. 지수로 폭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아마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 많이 올라갔다 생각해서 떨어질까봐 겁나서 던지는 것 같은데 지수는 더 올라갈 것 같으니 이수, 페타시스도 여기까지는 무난할 것 같아요. 4만4천원에 4만5천원 사이 전고점 부분은 더 욕심을 내셔도 되고요. 매수 가격 3만5천원대 물론 여기서 샀으면 좋았겠지만 이거는 너무 오래된 얘기고 2년 전 얘기고 지금으로서의 목표치는 정고점까지는 가져가셨다가 거기서 절반을 팔거나 절반 이상 팔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징어 다리는 남겨보세요. 얘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분위기가 IT주들이 계속 이러다가 한 번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옛날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엠텍 에코프로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듯이 언젠가는 그 흐름이 오긴 할 텐데 그게 올해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한 번 시세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징어 다리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 정고점까지는 부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저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모베이스 기다리고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보유도 굉장히 좀 오래 하신 것 같은데요. 21년 여름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우선 오늘장에서의 흐름 보겠습니다. 현재의 시각 약하게 현재 조정을 받고 있고요. 파란불 켜면서 337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마음고생이 참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빠르게 전문가님 상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베이스는 핸드폰 부품 내지는 자동차 부품 섹터로 되어 있는데 차트는 계속 바닥에서 뭔가 매집이 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트를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장대양봉에 윗고리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눌러요. 누가 자꾸 만약에 이게 한 3만 8천 원을 샀다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고 빠져나오고 조만간에 또 들어주면 4천 원 그쪽까지 올라오면서 빠져나올 기회를 주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재진입을 하면 되는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쪽에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던지거나 도망갈 자리는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누군가 매집을 하는데 매집하는 기간 한 2년 3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걸 매집하는 세력의 생각이 뇌를 열어봤을 때 애들이 당장 올리고 싶다 그러면 뭔가 시그널을 줄 텐데 아직 그게 없으니까 이 모양에서는 2년 3년도 걸릴 수 있지만 기다리면 5천 원 6천 원 갑니다. 길게 봤을 때 얘기해요. 길게 봤을 때 2, 3년 안에서는 5천 원 6천 원 가고 짧으면 오래 왜냐하면 지금 상승장이거든요. 상승장이 속에서 지수의 종목들이 막 올라가면 안 갈라 그래도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올해도 좀 더 보유하셨다가 5천 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배의 정수 중간시황 시간입니다. 저희 흐름 짚어보기에 앞서서요. 저희는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번호는 아주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먼저 오늘짱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이 시각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성 3.35%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35,5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양시장 흐름도 체크해 봐야겠죠. 먼저 코스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1.8% 장 초반보다 더 상승세가 높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724선 지나서 2725선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마찬가지로 빨간불 여전히 켜주고 있고요. 0.76% 오른 87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면서 시장의 상승 압력을 가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양대지수 모두 빨간불 켜주면서 우리 시장 휴장을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어떤 점을 특히 주목해 볼지 저희 전문가님 시장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시장 바닥을 쳤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시장 바닥 쳤다고 했을 때에서 반신 많이 했을 거예요. 아니 시장이 올라가는데 왜 내종마건 안 올라가지? 그리고 그 다음 날에서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약간 빠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종목들도 흔들리고 이것저것 빠지는 느낌도 났고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제가 4월 18일 날 그리고 4월 30일 날 기준으로 보면 제가 얘기한 게 맞았죠. 저는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18년 동안 18년 동안 시장에 대해서 틀려본 적이 물론 제 기억의 문제지만 다섯 번도 넘지 않아요. 다섯 번이 없어요. 제 기억상 18년 동안 그래서 코로나 때에서부터 지금까지도 틀려본 적이 없고요. 여기 이제 다시 왔을 때 그리고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2014년도 10월 달인데 그때 기준으로도 지금까지 제가 여기 서울경제 처음에 온 게 2014년도 10월 달이거든요. 그때에서부터 지금 이제 10년 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10년 동안 틀려본 기억이 두 번? 한 번? 기억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저는 틀려본 적이 없고 작년에도 틀려본 적이 없는데 계속 저는 시장에 맞추는 거는 아마 전 세계에서 저를 따라올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서 여기서 시장 바닥을 쳤다고 다들 못 믿어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장 떨어지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바닥을 쳤다고 그런데 바닥 쳤는 게 맞지 않아요? 저는 이거를 아무거나 보는 게 아니고 시장의 힘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연회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조만간에 폭락이 나올 것인지 그렇죠? 계속 시장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강연회 11일 날 토요일 날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1시에 있으니까 거기서 좀 많이 힌트를 가져가시고 결국은 흔들려도 저는 IT를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IT에서 그러면 제주반도체를 잇는 게 주성이 말고 뭐가 또 있을까 또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또 맞춰서 오늘 또 장 끝나고 공개방송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또 장 끝나고 공개방송 4시에 있습니다. 4시에도 들어오시면 또 그에 대한 전초전 얘기도 해드릴 거고 어쨌든 저는 시장에 대해서 틀리지 않습니다. 틀려본 적도 없고요. 거의 안 틀립니다. 1년에 한 번 틀릴까 말까 해요. 그런데 작년도 안 틀렸고 올해도 안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기대라는 얘기예요. 시장이 불안하거나 제가 2022년도에 하락장이라고 제가 선언했거든요. 컷밥 2022년도에 하락장 왔죠. 그리고 나서 계속 상승장 이제 바닥을 칠 거다. 개구리 청개구리 상승장이다. 2023년도에 얘기했던 부분.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을 거다.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돈 벌어야 될 텐데 뭘 가지고 돈 벌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오늘 강연에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까지 만나봤고요.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전문가님의 강연회에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저희 5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 서울교지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도 저희 이정수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보다 철저하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다음 종목 계속 만나봐야겠죠. 굉장히 또 익숙한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9위 종목이죠. 바로 HPSP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4만 7천 원 보유 비중이 좀 높습니다. 40% 들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 장에서의 흐름 체크해 볼게요. 0.26% 올라가면서 3만 8천 3백 50원 선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좀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바로 전문가님 처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HPSP도 반도체 장비인데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떠있는 애들은 가벼워요. 스폰지로 따지게 되면 스폰지가 물을 많이 적시면 무겁죠. 그런데 그게 마르면 이게 가볍기 때문에 또 좋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차트를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밀려 내려갔다라는 것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계속 산다라는 거거든요. 만만하잖아요.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 진짜로 많이 샀어요. 그래서 넣는 겁니다. 이걸 말려야 돼요. 스폰지를 얻다 말려야 돼요. 햇빛에다가 말려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말려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지금 떠있는 거 예를 들면 이오테크닉스 얘는 왜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왜 잘 올라가느냐 떠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이 떠있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비싸다고 공약을 안 해요. 지금 이거 4천원짜리 종목이 15만원 갔으니 얼마나 비싸요. 그리고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에코프로 고점에서 사서 엄청 고생한단 말이에요. 지금 2차전지 들어가서 엄청 고생하죠. 반토막 났어요. 지금 30만원짜리 15만원은 반토막인데 지금 10만원 내려가 있고 에코프로비엠 LNF 고점에서 왜냐하면 이게 국민주의였잖아요. 몇 년 동안 강하게 움직였으니까요. 34만원짜리가 지금 15만원 내려가 있으니까 반토막 넘게 나고 막 그래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한 10년 전 있었던 일이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한미반도체 쫓아 들어갈 텐데 이게 불과 1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가에 있는 종목들을 건드렸더니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황들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2차전지의 경험으로 미뤄서 지금 이오테크닉스나 한미반도체처럼 고점에 있는 종목을 덤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더 잘 움직이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PSK홀딩스 그래서 지금 떠 있는 종목이 더 잘 가게 되는 거고 지금 HPSP처럼 바닥에 있는 것들은 오히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고 좀 늦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가기는 가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돼요. 먼저 저쪽에 있는 신고가 패턴들이 넘어가고 계속 올라가줘야 됩니다. 한미반도체 신고가 돌파하고 주성엔지링도 5만원 가고 그래서 주성엔지링이 4만원 돌파하고 그러면 금방 5만원 가거든요. 5만원 가면 그러면 이제 얘가 따라가요. 이런 애들이 아까 봤었던 HPSP 그래서 주성엔지링이 한 50%, 60% 스윙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게 되면 얘가 그 다음에서 따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다가 올라가는 애들 중에서 아까 미코처럼 이런 애들도 있고 그리고 원익QNC라고 있어요. 원익QNC라고 이런 종목들도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해서 얘고 넘어가겠죠. 조만간에 얘도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원익QNC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종목은 아니고 최근에 회원들한테 바닥에 있을 때 차트가 좋잖아요. 그래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조만간에 넘어갈 겁니다. 이런 게 넘어가면 이런 게 더 빠르죠. 원익IPS 약간 우상향으로 차트가 다르죠. 지금 HPSP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것보다는 요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우상향으로 머리를 들고 있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도 약간 그런 쪽이고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애들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횡보하고 있거나 최소한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하향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것들은 좀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지만 IT이기 때문에 반등은 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우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전문가님의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5월 11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후 1시부터 저희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에 입장하시며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저희 토요일에도 계속해서 K-옥석 가리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만 마치기 전에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4월 18일 가바닥 그리고 29일 짐바닥에 대한 전략이 적중했고요. 또 오늘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역시 대마불사 기승전 IT 섹터를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표적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만 5천 원 말씀 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지TV와 서울경지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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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